에휴, 이제 김밥만 먹고 살아야겠네 응? 저게 뭐지? 안녕? 놀랐지? 나는 문화놀이 카드라고 해 그게 뭔데? 나와 함께 영화관, 전시, 서점, 스포츠 관람 등을 할 수 있어 나와 함께 떠나지 않을래? 좋아, 가자!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제 너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야? 아니야, 나는 충전도 가능하다고 왔다, 날 쓰고 싶다면 앱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등록할 수 있어 저기다 가실 거야? 여기스는 결함된 거야? 한글자막은 김용태합입입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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